네, 자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발칙하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발칙한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일단 굉장히 또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어야만 두 개의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먼저 어떻게 수소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재밌는 뉴스 몇 개 전해드리고서 수소 얘기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해운 문제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배가 없다고. 근데 이게 좀 해소가 잘 안 되네요. 그래요? 운임은 계속 오르는데 그래도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다가 보내야 될 물건을 못 보내고 있어가지고 현대상선이죠. HMM이 이번에 국내 와주 대상으로 8000TU급 두 대를 또 새로 추가를 해서 보냈대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 선박이 없어요. 유효 선박이. 그래서 다른 노선에 있는 거를 좀 국내의 어떤 화주들, 중소화주들이 좀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좀 막 계약 파기 위기까지 좀 되고 있나봐요. 저는 좀 얕게 못 보내면. 그래서 이제 뭐 해수부라든지 관계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좀 배를 빼서 좀 보내자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서 미국 가는 그 성적이 엄청 늘어나서 그래요. 아무래도 좀 물량이 큰 거는 중국 물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보통 한국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데 거의 중국에서 다 채워서 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래 부산에서 못 싣는다? 부산에서 못 싣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세 번째 임시 선박을 투입을 했고 거의 매달 좀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는 좀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블랙프라이데이 이후에도 이렇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실려가는 배에는 방호복이라든지 순서진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갔대요. 한국은 조금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조금은 좀 완화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럽에서는 샷다운, 락다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방호복 같은 게 한 400TU 넘게 실렸고요. 그리고 이제 식료품도 은근히 많이 갔대요. 고추장, 라면 이런 것들 좀 많이 갔었고 자동차 부품도 거의 못 보내고 있다가 이번에 좀 대규모로 보냈는데 여기도 이번에 자동차 부품 안 나갔으면 미국에 있는 공장을 좀 멈췄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운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빡빡하다. 반대로 해운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수년 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대산소는 이렇게 먹을 줄이야. 이런 분들이 많더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갖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럼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박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분리수거할 때마다 다들 느끼실 텐데 여기에 박스의 원료가 되는 골판지의 원지가 있어요. 그 회사 중에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박스 대란이 나고 있는데 이게 가격 인상을 한 20에서 30%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지금 한 이번 주쯤 해가지고 인상 가격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원가 인상 부분이 이제 시작이 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종이 분야가 그렇게 성장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신규 투자자가 나온다거나 신규 플레이어가 나오거나 그러는 시장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제 불난대가 다시 공장을 재건할 때까지는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원가 인상은 이미 시작이 됐고 박스 대란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수집해가지고 수입상한테 넘기면 그게 갖고 가서 골판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폐지가 들어가죠. 그런데 폐지 또 중국에서 수입 안 해가니까 또 원재료가 많이 싸졌다던데 그러니까 그 문제 어르신들 그거는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가도 그건 지금 뭐 10년째 계속 그 가격인데 지금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원래 중국으로 우리가 폐지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모아서 가면은 그 폐지를 모아서 중국에다 수출을 했었는데 폐지를 수출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재활용지 폐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중국도 그전에는 전세계 쓰레기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걸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점점 수위를 높여오다가 올해 초부터 이제 국내 폐지를 해외에 수출할 수 없게 됐어요. 중국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안 나가다 보니까 국내에 다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지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 가격이 떨어진 상황인데다가 그 폐지를 만들어가지고는 원지 가격은 이번에 좀 인상이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그러면서 원지 회사들은 좀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박스 회사들은 자기네 원가 인상 부분을 가격 점가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원지 가격이 올라가서 좋다고 해서 원지의 원료가 되는 폐지를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폐지는 계속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어서 거기는 또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지 자체는 많다 이거죠? 원지료 가격은 원지료는 그대로거나 그런데 이것만 올리면 그 회사들은 좋아지는데 좋아지죠. 그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지는 워낙 많으니까 그렇고 폐지를 가공해서 원지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 불이 나서 줄어들었고 박스 회사들은 또 박스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접근할 문제 도덕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어쩌면 폐지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을 텐데 그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게 폐지도 소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폐지 소화가 덜 되면 폐지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폐지 가격을 조금 어떻게라도 좀 재건을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솔루션은 아닌데 폐지를 분류를 잘하면 또 이게 품목이 나눠져요. 그럼 분류가 잘 돼 있는 품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를 깔끔하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급 폐지라고 불릴 수 있는 분류가 잘 되는 건 또 수입을 합니다. 그 폐지를? 네. 분류가 잘 돼 있는 폐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분류가 잘 안 돼 있는 폐지다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던 게 막힌 거라 결국은 제 근본적인 해결은 분리수거를 좀 깔끔하게 잘하는 건데 이게 당장의 법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어쨌든 4분기에는 이 뉴스도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주요 얘기했던 미래차 얘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에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래차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기 얘기 조금 하면서 수소 얘기 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수소차 20만대면 감이 잘 안 오시겠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수소차 20만대? 네. 이게 넥소가 2018년에 출시를 한 다음에 2년 7개월 만에 이제 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만 대를 돌파했는데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세계 최초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대부분 사고 있죠.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넥소 판매량이 미라이만큼 안 돼요. 도요타 미라이만큼.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만 하면 이게 무슨 이상한 갈라파고스 같은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수소차가 판매되는 지역을 보면 어떤 정책적으로 인프라를 깔은 데를 중심으로 판매가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되는 거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만 대를 돌파한 건데 이제 유럽에서 수소 인프라 같은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정말 인프라가 좀 깔려서 외국에서도 소비자가 수소차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차가 상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차가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만 대, 10만 대 이상 확보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가격 경쟁력이나 상품 경쟁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팔아서 만 대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진짜 글로벌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수소 정책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시점에 정말 상품력 있는 경쟁력을 딱 내놓을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는가를 보면 아직까지 현대차 밖에 없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싼 같은 경우에 2013년에 출시돼서 5년 동안 천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만 대라는 숫자라면 연간 4만 대 이상씩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전기차 113만 대에 비교하면 뭔가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걸 20만 대 이상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도 현대차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런 상황이 정말 될 수 있을 거냐 연간 4만 대씩 팔아서 20만 대를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지금부터 좀 관련한 정책들이 되게 산발적으로 나와서 전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전기차 수소차 해가지고 몇 가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2025년에 전기차 가격을 천만 원이나 하겠다. 지금보다 천만 원 밑으로 깎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초기 구매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2천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 전기차를요? 네. 그래서 배터리 리스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배터리 리스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2년 안에 배터리 가격을 56% 절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 평균가가 한 6,500만 원이고 배터리 가격이 한 40% 되니까 대충 한 3천만 원대 정도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천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 그런 거니까 굉장히 좀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그럼 뭐 보조금으로요? 아니면 뭐 어떻게? 여기서 얘기했던 건 배터리 리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부품이 배터리. 배터리니까. 배터리 빼고. 이걸 탈부착하면서 이걸 공유해버리면 그렇죠. 훨씬 싸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탈부착을 하면서 어떻게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는 안 사는 거죠? 안 사면 어떻게 가? 그러니까 리스로 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움직일 때만 쓰는 거 아니야? 네. 움직일 때마다 그걸. 아니요 아니요. 다 쓰고 나만. 이해하세요. 여기는 전기차에 굉장히 좀 회의적이네. 3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배터리 리스 사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으냐면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를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고성능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몇 년 쓰겠죠. 몇 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자동차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배터리 리스 사업이라는 건 배터리를 한 번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배터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100이 있으면 예를 들어 80%까지만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자동차에서는 별로 쓰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나머지 품목들은 좀 괜찮잖아요. 그럼 배터리만 갈아도 굉장히 좀 새로운 자동차를 쓸 수가 있다는 거고 80% 정도 떨어진 배터리는 지금은 자동차밖에 쓸 데가 없지만 이거를 가져가다 재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굳이 자동차가 아니기만 하면. 자동차는 급가속을 하거나 오래 가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전 분야 같은 거. 배터리를 그냥 쓸 때는 그냥 자동차는 갈 때 처음에 붕 할 때 굉장히 세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배터리한테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전기에다 쓴다. 캠핑장에 가서 발전기를 쓰는데 지금은 디젤 발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달달달달달 소리 나고 거기서 매연 나오고 캠핑장에서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용량 배터리로 쓰게 되면 가전제품은 아무데나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거고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는 그런 발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용 배터리는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다 재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돼요. 그래서 배터리 리스 사업이라는 게 전기차의 초기 비용을 초미 구매 가격을 굉장히 낮추면서 그 뒤에 배터리를 가지고 새로운 세활용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뉴스는 지난달 19일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뉴스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건데 이때 세 가지가 특례로 인정받은 품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차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찾아오겠구나라는 걸 특례 형식으로 먼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를 태양광 연계 ESS로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은 ESS 배터리를 따로 만들잖아요. 예전에 화재 사건도 나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를 ESS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ESS용 배터리를 따로 만들지 않고도 자동차에서 만들어진 폐버터리의 생산의 끝단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배터리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글로비스하고 LG화학하고 KST모빌리티가 같이 했던 사업인데 KST모빌리티는 일종의 전기차 택시하는 회사입니다. 택시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달아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를 만들고 재활용하는 거에 배터리를 관리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고 글로비스는 현대차에 있어서 글로비스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편할 때 정의선주식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있으면 현대차라는 데가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고 지금은 모비스가 부품을 넣고 글로비스가 탁송을 하고 배수 선박 운송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개념이 아니고 모빌리티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면 지금은 현대차가 만들어서 차를 팔면 끝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얘기를 들어서 이거를 구독 서비스를 하거나 자율주행차를 하거나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후에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필요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맡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 안에서 글로비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어떤 탁송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글로비스의 밸류에이션하고 이후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다를 거예요. 그러면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 정의선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이게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대체 뭐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특례사업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는 바스라고 불리는 배터리에이션 서비스의 현대차의 어떤 선두에 있는 회사가 글로비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굿바이카라는 자동차 폐차를 하는 업체예요. 굿바이카 차 안녕 이거잖아요. 어디 회사예요? 이거는 개별 회사예요. 벤처기업이요? 벤처기업이요. 벤처라고 보기에는 이제 벤처가 된 회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원래 폐차를 하던 회사인데 폐차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각종 부품들 중에 A급들은 빼거든요. 그래서 재판매를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굿바이카에서 보니까 전기차 시대를 보니까 배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재사용을 하기에. 그래서 이 회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개발을 했어요. 파워뱅크라는 휴대용 발전기 배터리. 뭐라 그래야죠? 대용량 배터리. 파워뱅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새로. 그래서 이거를 연화과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 지금 배터리를 전기차를 쓰게 되고 폐차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배터리를 무조건 정부에게 반납을 해야 돼요. 폐차를 할 때.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그래요? 배터리 떼서 배터리는 정부의 반납이고 나머지는 폐차. 네. 그러면 정부가 이 배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신사업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정부가 이걸 받아오는 것까지는 정부가 수거하는 것까지 제도가 있는데 이걸 다시 내놓는 제도가 없어요. 그럼 이 배터리가 얼마나 성능이 남았는지 안정성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거를 재활용하려면 안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 이 회사는 지금 그 배터리를 활용해서 파워뱅크라는 발전기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캠핑장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번에 그걸 신청을 해서 이번에 특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파워뱅크를 만들어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배터리의 세계 1위 국가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배터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쪽을 우리나라 정부와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기구 중에 하나 생겨야 돼요. 배터리 유통공사라는 거 하나 생기겠네요. 유통공사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제도는 확실하게 필요해 보여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곳에 활용하게 되면 일단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이거를 신산업을 소요로 육성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했던 그 배터리를 새로운 곳에 또 쓸 수 있는 부가가치 그러니까 제가 쓰던 배터리를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터리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해제 서비스가 전기차 대중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2025년까지 한 2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전기차 얘기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수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날 특례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통과가 됐던 게 창원에서 수소 트램, 수소차, 수소 버스, 수소 건설기계, 수소 이륜차, 오토바이죠. 수소 드론을 통합형으로 운전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는 게 특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수소 충전소를 하나 짓는데 30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수소 충전소를 지금 차가 만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수소 충전소를 운행하게 되면 굉장히 수소 충전소가 손해를 많이 봐요. 지금도 계속 손해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수소 차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 트램, 버스, 건설기계, 이준차, 드론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수소 경제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소를 만들었을 때도 많이 만들어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많이 만들면 누군가 많이 또 사줘야 돼요. 많이 사줘야 되는데 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트램, 차, 버스 이런 게 다양해지면 수요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 공급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전반적인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그 발상이 이번에 특례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고 이런 얘기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도 반영이 좀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태화강, 울산에 있는 태화강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소 선박, 드론, 수소 비행기, 수소 트램까지 같이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그린 뉴딜 엑스포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갔더니 거기에 저기 어디야? 빈센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빈센? 저도 이제 구경하러 갔던 건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반가워서 갔었어요. 여기가 지금은 배터리 선박을 만드는 회사인데 수소 선박을 만들어서 태화강에서 실증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회사입니다. 비상장이죠? 네? 비상장? 비상장입니다. 상장 종목 얘기 조심하라 그러셔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전기 선박을 하면 한 번 충전해서 40분을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수소로 선박을 하게 되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량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 분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 수소 트램은 그럼 누가 만드냐. 그런데 큰 회사는 얘기해도 되죠.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지금 수소 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서 현대차 그룹이 그리고 있는 수소 생태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현대로템이 전동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하철. 지하철. 그리고 탱크하고 그런 거 만드는 건데 여기서 수소 트램 그러면 지상에서 다니는 기차잖아요. 경전철 같은 거죠. 경전철. 우리 예전에 근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본 일제시대 돌아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엑스포 하면 쭉 레일로 가고. 그게 트램인데 현대로템이 그 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트램 관련한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한 2, 3년 후면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트램이? 네. 그래요? 지자체에 트램 신청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지상에서 자동차를 많이 줄이고 이걸 친환경으로 바꿀 때 굉장히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트램이 유럽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소 트램으로 하게 되면 전기로 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트램은 좀 수소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걸 현대로템이 만들고 있고요. 또 현대로템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포머가 있어요. 리포머는 한국말로 하면 개질기인데 개질기라고 해도 잘... 개질? 네. 좀 이상하죠 이름이.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생산과 관련한 인프라의 핵심 기술인데 이거를 현대로템이 리포머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툭 까놓고 얘기를 하면... 툭 까놓고? 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만들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있으니까 자동차만 만들면 돼요. 그런데 현대차가 보기에 자기네는 수소를 20년 동안 연구를 했고 이제 수소 시대가 왔는데 나머지 인프라가 너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자기들 계열사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프라도 그냥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속도가 안 나니까 우리 계열사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쭉 연결해서 보시면 이게 수소 경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하다못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 앞에 수소 충전소에 가면 충전을 하는 데는 5분이면 돼요. 그런데 충전이 끝나고 5분 동안 대기를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소가 고압가스라 얼어요. 노즐이. 노즐이 얼어서 이걸 녹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다렸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 앞이니까 VIP들도 많이 오고 하면 뭔가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영등포시장에 가서 에어건을 사서 왔어요. 공기 쏘는 에어건. 그래서 얼음을 거기서 막 팍팍하고 얼음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충전소를 만들 때 우리나라 국산화율, 부품 국산화율이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갖다가 조립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걸 설계한 쪽에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괜히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꿨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산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응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불만인데 이거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원천기술이나 설계기술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대로 그냥 써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차는 만들었는데 충전하는 게 얼어서 5분 동안 대기를 내야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차 사람을 만나보니까 노지를 녹이는 그 부품을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궁합은 통하는구만요. 그래서 자기들이 납품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사실 충전소 부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아쉬운 사람이 물 판다는 거 아니에요. 차 팔아 먹으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차 팔아 먹으려면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게 나쁜 뜻일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새로운 산업을 하면 생태계가 생기고 직업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앞서가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이게 앞서가고 있다는 게 오래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기에 수익성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거고 현대차가 그려놓은 그림을 대충 보시면 한 3년 후 4년 후에 우리나라 수소 생태계는 이렇게 생겨나겠구나라는 걸 한번 상상해보실 수 있을 거라는 취지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난달에 당진 수소출하센터 학공식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게 뭐야 그냥 그러실 텐데 현대제철 지난번에 철강담당 애널리스트 오셔가지고 현대제철에 수소 생산하는 거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연간 3,500톤의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500톤이라고 하면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수소차 한 대가 연간 200kg 정도를 써요. 5대? 아니요. 한 대가 200kg 정도. 그러니까 5대가 1톤이네요. 그렇죠? 오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연간 200kg이면... 이게 한 대가 1kg이 한 100km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200kg이면 2만km 정도 돼요. 보통... 그건 안 쓰잖아요. 연간 1년에 2만km 정도 타는 거. 지금까지 공급된 수소차가 만 대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소는 한 2천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3,500톤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수소차가 운행할 수 있을 정도 규모는 돼요. 그리고 현대제철은 지금 3,500톤 중에 절반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쓸 곳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부생수소가 많고 석유화학이 많고 그래서 수소는 걱정 없다 그런 얘기들 하셨었는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남는 수소 없습니다. 이미 다 쓰고 있어요. 그 수소들은.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데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25년에 20만 대가 보급이 되면 연간 필요한 수소량이 4만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현대제철에서 3,500톤의 부생수소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현대제철이 내놓은 계획은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수소 생산 설비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대충 3만 5천 톤 정도 되는 거죠. 그럼 2025년에 20만 대가 보급이 됐을 때 수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일은 아마도 현대차 그룹 안에서만 보더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그 때쯤이 되면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휘발유를 공급하는 정류사 같은 역할을 현대제철의 주요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진 수소출하센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소에 운송하는 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수소 운송 비용? 그러니까 여수나 울산 같은 데서는 수소가 한 2, 3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8천 원을 받아요. 왜? 운송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럼 뭐 그냥 수소 통에 채워서 가면 되잖아요. 그 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는 남는 수소라는 게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수소를 태우고 다니는 튜브 트레일러라고 불리는 탱크. 그 탱크도 굉장히 고압 탱크로 해야 되는데 남는 차도 별로 없어요. 충전소도 별로 없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빨리 떨어뜨려야 수소차를 타는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입장에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주 좀 팍팍 좀 늘리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초기 투자를 해서 튜브 트레일러를 많이 사서 많이 운송을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당장 돈은 안 되겠지만 수소차가 늘어날 거라고 믿는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만들기로 한 겁니다. 출하센터를 직접. 그래서 여기서 현대제철이 만든 부생수소가 그쪽에 있는데 옆에 출하센터를 만들어서 내년 초에 완공이 되면 연간 2천 톤 수소차 1만 대 분량의 수소를 운반할까요? 연간 2천 톤 이상은 운반할 수 있는 출하센터가 거기에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서 운반은 원래 지금도 운반하는 회사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보기에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운반에 들어가는 투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운반을 누가 할 것 같습니까? 글로비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들은 글로비스가 하게 될 거라고. 현대제철에서 수소 만들어서 운반하는 것도 글로비스가 하니까 운반 대행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일로 넘기세요. 여기서 팝니다. 판매까지 하면 실제로 현대 글로비스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판매 쪽은 하이넷이라고 함께하는 데들이 있어요. 수소 관련한 업체들이 돈을 같이 모아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을 우리가 공동으로 분매를 하자라고 해서 하이넷이라는 곳이 같이 있고 거기에 SPG라는 어떤 개혁도 하나 있고 해서 여기서 MOU를 체결을 해서 수소 가격을 내년 초쯤부터는 최소... 현대 글로비스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네. 많아진다니까요. 아주 그냥 그것도 기존 사업 하면 일값 몰아주기가 되는 새로운 사업을 하니까 논란도 별로 없을 거고 신규 사업이니까 이걸 여기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이걸 일값 몰아주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쪽의 시선에서 보면 반대쪽의 시선에서 보면 가만히 냅두면 아무도 안 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 정권 박혀서 수소차 보급 안 되면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큰 부분들을 계열사들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술 부분 어떤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거는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후에 서비스는 어떤 글로비스가 맞도록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수소의 운반은 글로비스가 맞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수소 가격은 한 20% 정도 낮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5천 원대 정도로 수소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디젤차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수소차 연료비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전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훨씬 비싸지만 여기서 수소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게 있고 전기나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전기 가격은 유지하기 쉽지 않은 가격이에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 가격이긴 한데 전기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적정선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봐봐 어제 저녁에 그랬잖아. 세기야 못한다고 하나밖에 못할 텐데 그랬더니 세기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소 얘기 마저 할게요. 이것만 합시다. 되게 중요한 기사인데 묻힌 게 하나 있는데 또 있어요? 세계 최초의 양산형 트럭이 출시가 됐는데 양산형 수소 트럭? 양산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돈 내물 살 수 있는 거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는 1960년대에 나왔고 지금 지입차 사업자들 나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단체 납품이 아니고 그 전에 있는 거는 프로젝트 이걸 개발을 해서 누가 사용하기로 개발을 해서 미리 돈을 주고 이 예산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용도고 근데 이거를 그냥 살 수 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차가 양산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서플라이 체인이 다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개발을 할 때는 그때그때 조달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주문 들어오면 바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갖춰야 되는 거고 공장을 다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 14일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출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달 14일이 뭔 날이냐면 정의선 씨가 회장이 된 날입니다. 아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수소 트럭에 양산형 트럭 월드프리미어 전세계 최초 공개는 날짜가 잡혀있었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건 갑자기 잡혔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회장 취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문사에서 현대그룹에 할당된 지면을 그걸로 다 채워버렸구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날 보도자료도 안 냈습니다. 아니 그 양산형 그건 내긴 냈는데 네. 유튜브에 보면 공개를 했는데 아 그래 유튜브로 공개했어요? 3프로한테라도 얘기를 해주지. 우리 그런 거가 더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게. 그래서 거기서 그날 수소 트럭 관련한 향후 계획 같은 것도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니콜라가 작은 애 수소 트럭 1회 충전으로 1,000km 가는 걸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현대차도 1,000km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1회 충전으로. 근데 지금 팔고 있는 거는 400km 가는데 이게 수소 탱크가 작아서 그렇고 좀 압축력이 큰 거를 쓰게 되면 700km 정도 갈 수 있고 여기다 액화를 쓰게 되면 1,000km 갈 수 있는데 그거를 현대차가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트럭에 대한 세부 제언들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말로 하는 수소 트럭들 있잖아요. 거기에 계획에 크게 밀리지 않아요. 말로 하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고 있는 회사가 내놓고 있는 계획 실제로 가능한 스펙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날 스위스에 있는 회사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며 어떻게 구축을 할 거고 수소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소 트럭이 양산되는 게 월드 프리미어를 했는데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묻힌 얘기를 드리면 묻힌 거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울산 가서 그날 미래 모빌리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날 뭐가 새로 공개가 됐냐면 이건 정말 사진 한 장 안 나왔습니다. 현대 건설기계가 만든 수소 지게차가 최초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소 공개차가 5분 충전에 그거는 봤어요. 5시간가량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지게차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트램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차를 사시는 분이 트럭이 뭐가 중요해 지게차가 뭐가 중요해 그런 게 아니고 수소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면 내 수소차의 연료 가격이나 수소차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시면 나중에 내가 어떤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가격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수소차 사용 환경이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에 나온 것 중에 수소 트럭은 대당 2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생길 예정이고 전기차 보조금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현대차 광고 권순우 기자가 현대차 광고하러 나왔냐고 하신 분이 그때 마침 우리 유튜브 끊기고 현대차 광고가 나왔나 봐. 그래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그건 유튜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쏘놨네. 저희는 그런 거 하고... 그런데 제가 현대차 광고한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수소경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요 플레이어로 현대차가 있다 보니까 현대차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건데 현대차 말고도 혹시 수소관련된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거 제가 원래 LG화학 얘기 뒤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거기다 얘기하려고 빼놨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4일 날 우리가 특집방송을 준비 중이거든. 정프로 책임하에. 그런데 바이든이 됐다. 만약에. 그러면 권 기자도 한 꼭지 좀 하시죠. 신재생 수소 이런 걸로 해서. 저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닐까요? 회사에서 저도 미국 대선... 맞춰줄게요. 시간. 한번 조율해보겠습니다. 저는 늦게도 괜찮습니다. 바이든이 되는 분위기다. 바이든이 거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 저녁에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시도록 할게요. 분할 얘기해서 그냥 1분 30초. 평화 오일실 공업이 연료인지 스택 들어가는 가스켓 사업을 PFS로 분할을 했고 세종공업이 수소 분리판 만드는 회사를 세종 EV로 분할을 했고 보만산업이 잠수함용 연료인지 만드는 사업을 보만피어셀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LG화학 분할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꽉꽉 채운 내용으로 함께해 주신 머리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